네, 우리 아들이 낚시하는 모습을 좋아해요, 제가. 아, 하는 모습을요? 야, 이 나이에 낚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아, 깊이가 있구나, 뭔가. 고기는 주로 뭐가 잡혀요, 여기서? 저희는 루어 낚시 왔는데. 루어? 여기서 루어도 돼요? 네. 저번에 여름에 왔을 때는 배스 두 마리에 가물차를. 여기 배스가 있어요? 네, 많아요. 오늘 안 잡히네요. 근데 못하게 하세요, 주말에는. 주말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왔다 그러니깐 어쩔 수 없어요. 밤에도 잡히나요, 루어가? 밤에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루어는 못하게 해요, 사장님이? 네. 다른 분들이 계시다고? 네,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아, 평일에는 되고. 방에 되니까. 평일에는 사람이 없으니깐. 네, 오늘은 안 잡히네요, 오늘 날씨가. 배쓰고 잡히면 먹을만해요, 그게? 한 번 먹은 적은 있는데. 괜찮아, 맛은 어때요? 비린내를 없애면 안 나긴 해요, 비린내. 근데 드시지 마세요. 먹지 말라고요? 요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되겠는데. 그게 원래 외래어종인데. 시동으로. 우리나라 배고픈 시절에. 박진희 대통령이 그거 들여왔죠? 고기라도 먹으라고. 그런 어종 같은데. 단백질. 단백질 보충하라고. 근데 여기 뭐. 육식어종인데 이게 다 잡아먹지 않나요, 다른 것들? 그래가지고 여기 낚시. 배려버렸어요? 제 낚시점에서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와서 잡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베스트 잡아가라고? 베스트 잡아야죠. 잡아버리라고? 근데 그것들 누가 풀어놨나 여기? 저절로 들어왔나? 어떻게 옛날에 없었는데 그런 게? 제가 6년부터 여기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2006년부터? 그땐 내가 없을 때라. 내가 어디 수양가 있을 때라. 그 시절을 잘 모르겠네. 아, 뭐가 되고 싶어요? 저요? 꿈이 뭐예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꿈 아직 없어요? 네. 책은 많이 봐요? 아니, 책은 많이 봐요. 주로 간명있게 읽었던 책이 뭐예요? 간명있게 읽었던 책은... 마크 트웨인 자서전. 마크? 트웨인 자서전. 마크 트웨인 자서전? 네.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네. 아드님이 그냥 아주 생각이 꽉 차신 것 같아요. 중2때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거든. 중2때 맨 남의 밭으로 서리나 가고, 뭐 수박설이 가고, 뭐 산으로 둘러 전쟁, 그때 전쟁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나시찬이 나오는 거. 총싸움이나 해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서바이벌 같은 건데, 그런 거나 하고 놀러다녔지, 책을 뭐 진짜, 책은 저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읽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잠깐 수양을 할 시기가 있었어요. 수양을 할 시기가 있어서, 혼자 암자해서, 한 15년 정도 혼자서 수행하면서, 그때 좀, 책 속에 길이 있구나를 깨달아서, 한때는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섭렵해 버리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을 정도로, 저는, 여기 광명사거리라는 여기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이에요. 이제 손을 씻었고, 내 거 기록 보면 이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일 하려고, 좋은 일 좀 하면서 내 과거 경험을, 왜 이렇게 얼음땡이 됐어요 근데? 내 기록 보면 거기 한번 봐봐요. 보면 도움 될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나같이 살면 안 된다고, 애초에 내가, 이 학생처럼 책을 접했고, 마크헌터 그런 분들을 자세전을 만났다면, 내가 이 길로 오지 않았겠지. 이 길로 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몰라서, 중딩 이거라 그러는데, 중딩 여기 이거래. 나오지? 댓글 나오시죠 아버님. 중딩 이거라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대요 아버님. 응원한대요. 어디 다닌다고 학교는? 제가 일반 학교로, 대안학교? 대안학교? 어디? 이것도 내가 또, 제가 꿈이 지금 대안학교거든요. 어디? 발도르프 학교랑. 발도르프 학교랑. 들어본 것 같아. 이게 어디 있는 거지? 독일에서 시작이 돼서. 독일? 네. 지금 여기는 어디 있어? 여기는 부천에 하나 있는데. 지금 어디 다녀? 전 부천. 부천. 학생이 얼마나 돼? 내가. 부천이라고 하면 안되지. 부천에도. 그거야 있잖아. 아. 그럼 왜? 학교 이름을 얘기하고. 학교 이름을 얘기해줘도 돼? 어디? 서울. 자유발도르프 학교라고. 서울. 자유발도르프. 자유발도르프. 지숙도 하고? 지숙은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거? 서울에 있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위치는 부천입니다. 부천? 네. 거기 한 번. 몇 명이나 돼? 학생들이. 190명이나. 200명은 좀 안될 것 같은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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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은 뭐 많이 계시죠. 애들 뭐. 대안학교가 사립이냐고 물어보는데. 사립이죠 거기? 아니 사립. 사립이지. 사립이지 사립. 사실상 사립. 왜냐하면. 대한학교는 운하에서. 독립이 안되기 때문에 사립을 하는거죠. 네. 사립처럼. 돈을 대서 이사장이 있거나 그런건 아니고. 사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한학교 그런 학교도 있고. 국가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거죠. 국가의 후원. 운하라는. 학교는 못 받는게 맞구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국가의. 후원을 받으려면. 교육과의. 여기 드려도 돼요. 네. 들어가야돼요. 어. 그래요? 어. 학교 교육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학교와. 미술. 예술. 많이 존재하고. 하는 학교가. 예술을 많이 파요? 어떤 쪽으로? 일반 학교에서 안배우는 서예라던지. 공예라던지. 어. 예술 예능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수석공예라던지. 어. 음악. 미술. 어.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거에요? 어. 비용은 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어. 그래요? 아. 제가 대한학교를 운영해보고자 하는 꿈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음. 둘이 다니거나. 셋이 다니면은. 음. 저기하구요. 부담이 되구요. 우리는 이제 애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 제한다면 뭐. 특별히 저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교육 방식과 철학에 대한 어떤. 이런 뭐. 구경수 위주의 공부를. 아주 중점으로 시키지는 않거든요. 음. 안 시키는 건 아니고. 중점으로 시키는. 중점으로 시키는. 우리나라 교육식과는 좀 다르다. 네. 가치관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발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잖아. 여러 개 먼저 접해보기로 할까요. 좋아하는 거고. 왜냐면 공부를 하려면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아. 그쪽에서 말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발덕박히 말한 건 아니지만. 애가 좀 뭐 이를테면은. 사랑이나 우정의 뜻을 알아야. 낱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글을 빨리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정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데. 글씨는 아는데 뜻을 몰라. 그렇죠. 그렇다면은. 꼭 그때 애기들이 배워야 될 필요가 아닌가 하네요. 아. 너무 진작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유. 정말. 정말 좋은. 재미있게 하세요. 아니 아니. 재미있어요. 충분히 재미있고. 제가 뜻하고 또 비슷해서. 이렇게 또 만나뵐 줄은 몰랐네.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을. 아버님을. 아버님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여기서 댓글에서 올라와요. 아. 한번 다음에. 이름이 뭐야. 우리 아들 유성호라고. 성호라고. 성호. 성호. 아저씨랑 또 만나게 될지 몰라. 아니에요. 그 학교 내가 찾아갈지 몰라. 방송키고. 어. 학생들한테도 얘기 좀 해주고. 어. 내가 인문학 강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인문학 강의도.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을 상대로. 그런 꿈도 있어. 어. 그러니까. 어. 다시 만나게 될지 몰라. 성호. 진짜로. 내 학교장. 한번. 찾아가서. 교장님 선생님한테 허락 맡으면. 내가. 한번 만나게 될지도 몰라. 여기. 사장님이. 선배분이라. 저분이 땅이 많거든. 노흥사동 땅의 반이 저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옆에 붙어있으려고. 홍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대안학교 빨리 할 수 있잖아. 하하하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왔다갔다. 인사하는 거야. 자주 오셔야 되겠네. 네. 자주 와야죠. 저 선배가 옆에만 붙어있으면 됩니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뭐. 예. 자. 어지간 성호. 공부 열심히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있나요?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검정고시를 다 봐야되는 것 같아. 다 검정고시 봐야되지. 응. 그래. 학교 저기 안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부는. 나도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베이비지. 그 다음에. 학사까지 다. 검정고시로 다 했어. 검정고시로. 정규 대학교를 들어갈거야 내가. 응. 대안학교를 내가 하려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 한번 방송. 시간나면 방송을 한번 봐. 네. 어. 아직도 뭐. 성격이 순화가 안되서. 어. 욱하는게 있는데. 어. 자오지간 뭐. 좋은 방송 많이 할테니까. 좀. 자주 보고. 음. 아저씨같은.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거. 너무 가시밭길로. 이렇게 험하게 살아와서. 어. 그렇게 오면 안된다라는걸. 내가 방송을 하고. 또. 내 꿈을 이렇게 실현해 보이려고 하는거야. 자오지간. 어. 너무 멋진. 아드님을 두셨고. 아버님을 두셨네. 두분 다. 너무 멋진. 부모와. 어. 가족이네. 성호. 화이팅. 아버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아버님 인의시네. 예.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